으아아아! 으아아아아! 귀엽네 또 오, 얘 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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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 개들 수영? 얘가 또 여기 타투 보고 좌표 찍고 여기 딱 보네 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안녕하세요 유튜브 찍으러 왔어요 태안으로 왔는데 한 1시간이면 올 줄 알았더니 거의 한 3시간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이 온 이별맨 동규 씨 안녕하십니까 피디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투 안녕하세요 어둠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리고 무려 알류 스타도 한 명 옵니다 초대형 게스트도 지금 태안으로 3시간 정도 한이발 끌고 오고 있어요 이따 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전에 해떨어지기 점만 해도 아름다운 그림이었거든? 지금 거의 악마를 모았다 최민희 아저씨가 가는 그 느낌이야 지금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하... 너무 멀다 아 개찌롱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렴 영상으로 태어날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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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배에 착륙해야 되는데? 요래 요래! 여기 또 있어! 다시 불러면 어떡해요! 어렸을 때 사막이 안 부... 야 너 안 무서워니? 사막이? 시골 많아서... 저기 가! 저기 가 인마! 저거 어렸을 때 저걸 어떻게 잡았냐 저걸? 아우 나 개구리는 아직... 개구리까지는 되는데 이제 사막이는 못 잡겠다... 이게 엄마! 자 저 소개해 드릴게요! 유겸이요 은퇴? 이제 저기 은퇴가 아니구나 아니 아니 해체는 안 했어요 해체 안 했습니다 GOT7의 우리 유겸님 동남아에서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매니저 명수 무려 AOMG 형도 AOMG잖아요 AOMG 아티스트 오징어 하나 개찌렁이 하나 야 여기 조심해라 사막이 존네 많다 사막이? 거의 사막이들의 양양이야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장 하면 돼 야 이거 자연스럽게 술 터뷰가 되네 뭐 했어 오늘은? 강아지 미용 맡기고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 본인이 작곡한 거야? 아 다는 아니고 몇 개는 또 받았어요 한... 영수야 낚시 네가 할래? 아니 대충 이렇게 입질 오면 요 앞에 대가리가 흔들리거든 지렁이랑 요거 저기 오징어 있으니까 갈아 껴면 돼 알겠어 고마워? 오늘 하여튼 요 한 마리 잡으면 회 하나 떠줄게 형 회 뜰 줄 알아요? 아이 그럼 아까 우럭 한 마리 잡더라고 저 야시 아 저기 계신 거? 어 응 얘는 무슨 벌레야? 오 직계 벌레 오우 야 이빨 봐라 이거 오우 야 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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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라 그러네 깨물라 그러네 저도 여수 살 때 사막이 잡고 놀았거든요 진짜? 또 올 거야 이따가 여수들의 양양이라고 여기 지금 아 여수들의 양양이래 사막이의 양양이라고 아 우리 그러면은 낚시를 좀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예 응 이거 잘 돌려야 돼 이게 걸려 돌릴 때 빨리 해줘야 뭐이? 으아아아 잡았다 잡았어? 뭐야? 망둥어 망둥어 너무 새끼다 이게 네 가야지 야 잡힌다 잡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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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님이 와서 잡히나? 그런가 봐 태국 망둥어인가 봐 태국에서 술을 쳤나 봐 오 멀리 갔다 자 그러면 토크를 이어가볼까 내일 뭐예요? 우리 내일 저 새벽에 꽃게 벌어야 돼 꽃게 이게 뭔 줄 알아? 모르죠 저는 그냥 형이 부르니까 왔죠 들어봐 태안에서 꽃게를 잡잖아 그 신선한 꽃게를 그 12번가에서 갖다준대 그들이 지금 제작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거야 그래서 내일 우리가 꽃게만 쪄 먹자 잠깐만 괴감이 걸렸을 것 같아 사마귀만 또 왔는데요 작가님 어? 사마귀 사마귀가 안 무서워? 네 어 근데 얘는 좀 작은 편이다 얘 좀 어 아직 저 청소년 사마귀 한 중 2쯤 됐겠다 너무 귀엽네 또 네 귀여우네요 어우 예뻐라 오 날아버렸어 야 바다로 가면 안 돼 바다로 가면 야 너 바다로 가면 너 물고기 고기 밟대 임마 되게 우레 날아 바로 우럭 물고기 그 우럭 미끼 될 뻔했네 저 아이 좋다 내일 또 새벽에 파이팅 나는 젊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야 돼 아 뭐? 아이 면성하고는 진짜 아 아 아 아 유기엄마 잘 잤니? 완전 잘 잤어요 야 나 잘 때 뭐 계속 얘기하던데 형 제작진들이랑 뭐 얘기해 뭐 얘기해 바로 잠들었어요? 아 난 바로 잤지 낚시는 동수랑 영수 형이 영수가 대신해주고 담소는 우리 제작진이 대신해주고 하지만 꽃게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알죠? 아니죠 알죠? 이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꽃게 아 왜요? 케이팝만큼 이탈리아 바닷가를 다 박살내놓고 있대 지금 아 아 조만간 씨가 마를 예정이야 지금 우리 그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칠리크랩도 맛있었어요 칠리크랩? 근데 사실 걔도 내가 보기에는 꽃게한테는 조금 모잘라긴 하지 태현 아버지 있어? 아 없는 거 같아요 아 처음이야? 꽃게 잡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야 형도 사람이네 내가 너 불러놓고선 설마 꽃게 잡으러 가긴 형도 그 정도 눈치 있어 근데 공개 너무 좋네요 어 야 좋다 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싱가포르 야 뭐 싱가포르 저리 가란데? 네 싱가포르 뭐 싱가포르 태안 따라오려면 아직 한창 벌었네 싱가포르 근데 진짜 우리 진짜 더웠잖아요 덥지 물가 비싸지 놀 것도 없어 꽃게도 없어 그 우리가 먹었던 게 뭐 그 싸지도 않았어 우리 비쌌어 어 또 형이 또 샀잖아 네 그럼요 아 기한 형이 아니 저 계속 1박 2일이 있는 동안 기한 형이 다 사줘가지고 코쿤 형이랑 둘이서 얼마였어 이렇게? 1kg에 16만원인가 17만원인가 1kg이면 껍데기 무게가 한 800g 나가는 거 같아 먹는 게 살로 안 가고 다 껍데기로만 가더라고 네 모기 잘 물려요? 대피 저 모기들이 좋아해 그새 또 물렸어 너 무슨 형이야? A형 좀 맛있는 A형인가 보다 형 이거 봐 오우 십자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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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커 야 너무 부었는데? 으악 야 왔다 갔다 대상이야 개를 아 맛있겠다 맛있겠네 저거 바로 간장으로 간장으로 투어야 되는데 저는 저거를 계속 라면에 넣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태안에 태안이 꽃뼈가 많이 잡혀요 아 원래 아이고 잘한다 제일 유명하죠 지금 철이에요? 네 요즘 얼마에요? 생물 시세가 그때그때 틀려가지고 휘발유 같은 거구나 네 이게 오늘 경매 같은 경우는 만원 한 2, 3,000원 4,000원대가 이제 나올 테고 어 싼데? 싱가폴에 비하면 좀 자득 있네 이게 바닥에 그럼 쓱 어 네 그만 물어보자 좀 바쁘셔 바쁘셔 내가 보니까 우리 좀 말 길게 해가지고 전화 못 받으셨어 이게 송어예요? 보거 보거 아 보거 이거 송어로 알고 먹으면 큰일 나 큰일 나 어 바로 전 세상이야 요즘에 전복이 진짜 안 팔린대요 너 전복 종류가 뭔지 알아? 전복 달팽이다 아 진짜? 전복 얼굴 못 봤지 아 얼굴이 있어? 달팽이 마냥 누가 튀어 누가 튀어나와 이렇게 겁나 기괴하게 생겼어 어쨌든 이 친구는 보거 유겸피셜 송어 송어 아닙니다 먹으면 죽어요 저거 넙치? 광어 광어 우럭이 약간 웃기게 생기는 애인가? 우럭이 쟤들 쟤들 좀 빡세게 생겼어 저거 은색깔 보이지? 은색깔 저게 돔인데 쟤는 조금 더 비싼 애들 우럭은 살짝 무광래핑이고 얘들은 유광래핑 매력은 우럭이 더 있어 우럭이 있지 입술이 이렇게 내려가 있네 엄근진 엄근진 개들이 수영을 치네 개들이 이렇게 아 얘네도 집게 하나씩 없는 애 다 다 잘라냈구나 다 잘라냈구나 보셨어요? 개들 수영? 이야 신선하다 신선해 꽃게 찜통 찜통 들어가기 2시간 전 이걸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네 어휴 저희 나시 입으신 분 몸이 좋아 눈탱이 멋지겠다 야 아 근데 장화가 더 멋있다 장화가 더 멋있어 요즘에 장화 유명하더만 어 맞아요 여자애들 일기예모만 보면 그 장화를 꺼내더라고 이야 거의 혼터룩이야 다들 시작됐다 시작 시작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좋다 그치 와 와 올여름은 바캉스 안 갔습니까? 친구들이랑 최근에 부산 갑자기 1박 2일로 다녀왔어요 친구 누구? 정국이랑 민규랑 은우 헉 정국님이랑 진짜로 친해? 너 혼자 친한 거 아니에요? 그래 정국님이랑 또 한 분 누구? 은우? 은균우? 아 차은우? 그 구칠 모임이구나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봐봐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그치? 뭔 놈의 모기가 야 이거 개 감은 거 아니야? 얘가 또 여기 타투 보고 좌표 찍고 여기 딱 그러네 어디로 갑니까? 유겸아 병원 가자 팔짜료로 팔짜료로 유겸씨 이곳이 바로 꽃게들의 병무청 꽃게들의 1등급 2등급 3등급 나는 꽃게선배장 꽃게병무청 꽃게병무청 네 입대를 앞둔 친구들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슬퍼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나오면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여기에서 이제 얼음마취 당합니다 얼음마취 왜냐면 이제 자원업을 하실 때 꽃게들이 깨물 수 있어서 안 닫히게 여기 활을 누그러뜨리고 있어 엄청 차갑겠어 어 여기서 이제 특전사급 특전사급 어 1등급 2등급 폐급 폐급까지 여기에서 이제 분류가 돼서 전국으로 나간답니다 어 엄청난 사실을 또 알아야 했어 뭐요? 포박 들어가면 저게 모래마냥 약간 어머니의 폼속처럼 생각한대 이렇게들이 자 어머니 폼 뽑아 이렇게 하면 요렇게 저기까지 갈아서 간다더라구요 아 요렇게가 3kg? 네네 3kg입니다 이렇게 3kg 어 어 이렇게 가지고 신선밥상 네네네 실내 작업장에서 일일이 검수하고 포장 마무리한 꽃게는 소비자들한테 당일 발송된다고 합니다 이게 11번가에서 현지랑 콜라보하는 신선밥상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다양한 제철 식재료나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사전 검수한 다음에 직배송으로 당일 발송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태양꽃게 말고도 뭐 제주도 삼겹살 구요 멜론 완도에 뭐 전복 등등 물건을 받았을 때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제 또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비교엄마 완벽하다 비교엄마 완벽하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15분만 기다려봐 15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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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이다 생각해 아잇잇잇잇 자자자자 자자자 이불 덮어줄게 이불 덮어줄게 와 비주얼 미쳤다 자자자 야 넌 집에서 밥 안주니? 아쉽네 걔 먹고 무질라면 그냥 돈 주고 시켜 어차피 택배로 오죠? 택배로 와 그래도 오늘은 가서 구경하고 좋았으니? 재밌었어요 너 살면서 오늘 태안 처음 가봤잖아 부산은 정국님이랑 은우님이랑 가고 태안은 기완파샤랑 가고 아이 뭐 같은 클라스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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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잠깐만 집에 오늘은 없어요 운동이나 할까? 오늘은 별로? 너 의사 표현은 확실하네 저 이렇게 본 지 몰랐는데 두 번 거리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응 아 그럼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추석 때 꼭 해 괜찮겠다 그치? 좀 이따가 저 술 한잔 하고 갈까요? 그럼? 술? 운동할 거면 바로 집으로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